죽음의 질주에 대한 복수. 영화 데스프로프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씨. 한차에 타고 가고 있는 정글, 줄리아, 알린, 쉐나. 식당으로 향하는 길. 알린의 눈에 보인 수상한 차. 하지만 이내 가버리는 걸 보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향하는 줄리아와 친구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수상한 남자. 동네에 바로 온 줄리아와 친구들. 술은 진탕 마시면서 즐깁니다. 아까 식당에서 본 차를 또 마주친 알린. 하지만 이내 자신을 따라 나온 남자 때문에 의심을 잡아버립니다. 바에 앉아 계속 누군가를 지켜보는 마이크. 사장에게 자기를 태워다 줄 사람을 찾는 펜. 그런 펜에게 마이크는 접근합니다. 펜과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가까워집니다. 펜과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가까워집니다. 마이크가 줄리아의 무리를 계속 쳐다본다는 것을 안 펜. 마이크는 줄리아에게도 말을 겁니다. 마이크에 대해 사장 워렌에게 물어본 펜. 줄리아와 친구들은 호수로 갈 준비를 합니다. 마이크는 알린에게도 접근을 합니다. 알린은 이내 마이크가 자신들을 따라왔다고 느낍니다. 마이크는 계속 부정하죠. 술자리가 파하고 펜을 데려다 준다는 마이크. 펜은 그렇게 마이크의 차에 탑니다. 펜에게 길을 묻지만 뭔가 소상한 마이크. 펜을 데리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펜이 일부러 다치게 운전하는 마이크. 펜은 마이크에게 사정을 하지만. 펜을 죽여버립니다. 펜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목표물로 향하는 마이크. 바로 줄리아와 친구들이었습니다. 펜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목표물로 향하는 마이크. 아무것도 모른 채 호수로 향하는 그들. 그리고 이들을 쫓는 마이크. 마이크는 또다시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는 마이크. 경찰은 수상하게 생각하지만 범죄 혐의가 없어 마이크를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생각은 없으면 생각하지만 생각하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4개월 후. 레바논 펜의 시주. 마이크는 또다시 다른 여자들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 길은? 여러분이vil에 있는 차가? 나이. 아니. 아마도. 뱉이에서 하여. 나은가. 하나가 가깝다. 나의 승리와 그 fulf어. 나의 외에 부를게. 나의 ask. 우는. 이 마이크. 하. 가야들. 타임. 마이크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꼈지만 이내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던 마이크와 마주치지만 가버리는 걸 보고 의심을 접습니다. 목표물을 사진으로 찍는 마이크.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으러 가는 조이와 친구들. 조이는 미국에 왔으니 고성능 차를 몰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지역신문에서 자신이 원하는 차를 찾았다는 조이. 조이가 원하는 차를 타기 위해 파는 곳으로 온 조이와 친구들. 조이는 차주인 몰래 돛딸기를 하기 위해 계획을 짭니다. 세실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하는 조이. 세실은 계획에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킴을 담보로 시주행을 하게 된 조이와 친구들. 조이는 자신이 하고 싶던 돛딸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마이크. 그들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마이크에게 죽임을 당할까요? 아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죽음의 질주에 대한 복수. 영화 데스프르프였습니다.